한국인들이 현재 그런 AI 열풍과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지 않습니까? 이걸 업계 분들은 코어다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AI처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경우는 4층 8층 지금 상품 고대육폭 메모리 4세대 5세대가 8층까지고 그다음 2025년부터 상용화되는 5세대 제품부터는 12층까지 고속도로를 이렇게 이름들 정부가 이렇게 통하는 고속도로를 실리콘 관통 간격 간격 이렇게 해서 tsb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김정호 박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이 로직 원래 정식 명칭은 베이스 로직 다이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베이스 로직 다이. 이 베이스 로직 다이가 이런 메모리 칩들 메모리 반도체를 전통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어하는 기능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오늘 카이스테 김정호 박사님 말씀의 요지는 이 베이스 로직 다이 자체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제어 기능을 넘어가지고 계산 기능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진화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포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종류의 컴퓨터 여러분들 두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cpu gpu가 로직 다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보라색하고 초록색이. 이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이제 많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cpu 중앙정보처리장치 그래픽 처리장치 이제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이렇게 인터포저를 통해 가지고 베이스 로직 다이와 연결되게 되고 베이스 로직 다이가 이런 코어 다이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제어하는 거죠. 이 cpu gpu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cpu gpu 두뇌 기능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스텍트 메모리 이게 코어 다이가 4개 8개 12개 단으로 쌓아올리는데 쌓아올리는 기초가 이제 베이스 로직 다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베이스 로직 다이는 이제 인터포저로 위에 이렇게 다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들이 다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가 11.87mm 7.75mm에 이제 8층 12층을 쌓아올리는 12층 상품은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베이스 다이 혹은 베이스 로직 다이 혹은 로직 다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모리는 이번 서성의 날에 카이스대 김정호 교수의 랩에 근무하는 학생들이 만들어서 교수님 함께 준 축하 케이크의 차세대 HM4 메모리 강자 삼성과 SK 오히려 위기가 될 것인가 한국의 독보적인 힘 HM4 5세대 상품입니다. 고대역풍 메모리 5세대 상품의 메모리 산업 생태계가 달라질 것이다. 글도 참 잘 쓰시는 김정호 박사께서 김정호 교수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좋은 글을 써주시는데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오늘 여름 다룰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양회사가 개발하는 고대역풍 메모리 5세대는 메모리 반도체를 16층까지 쌓아올리고 베이스 다이에는 GPU에 수행하던 계산 기능까지 설치된다. 기존의 4세대 제품과 달리 5세대 제품 2025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소위 고대역풍 메모리 5세대 제품은 기존 제품과 달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메모리는 이 위에 이런들 메모리를 제어하는 베이스 로직 다이가 제어하는 기능을 맡았는데 이제 앞으로 2025년에 출시되는 고대역풍 메모리 5세대에서는 이 베이스 로직 다이가 GPU가 수행하고 있던 계산 기능의 일부를 가져와서 바로 수행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영역이 흐릿해지고 모호해지게 됐다. 그게 이제 여러분 오늘 김종호 박사님의 기고한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수년 이내에 너무나 여러분 주옥 같은 글이기 때문에 대부분 글 들은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수년 이내에 일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범용 인공지능 혹은 일반 인공지능은 영어 표현으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간처럼 추론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수년 내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그런 AGI 범용 인공지능은 대학생 정도의 지능 판단력 추리력 그리고 창조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대학생 수준의 인공지능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의 판단력 추리력 그리고 창조 능력을 갖고 있는 AI와 더불어서 하는 일이 이제 수년 내에 실현될 것이다. 그게 김정우 박사의 주장인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으로는 멀티모달 생성 기능 아주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멀티모달 생성 기능 멀티모달은 오픈 AI 사이의 소라처럼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여러 유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생성되는 콘텐츠를 뜻한다. 그러니까 텍스트만 여러분들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 음성 동영상 모든 걸 다 학습해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멀티모달 생성 기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학습병수란 단위로 표현되는데 모델 파라메트로 표현되는데 이 변수가 1조 단위를 넘어서 미래는 100조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추론 능력이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의 출현이라는 것이 이제 불과 그냥 코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현재 오픈 AI사가 출시한 채치 pt의 학습변수는 천억 정도 단위인데 AI에서의 대표적인 반도체인 gpu 그래픽 처리 장치와 hbm 고대역북 메모리 성능이 지금보다는 천 배 이상 정도 향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 천억 개 정도의 학습변수를 다루는데 현존하는 그런 엔비디아 이름들 에이아이 슈퍼쿰을 가지고 이름들 처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천억 개의 학습변수가 1조 개로 확대가 되게 되면 현존하는 그런 gpu cpu 고대역북 메모리가 천 배 정도 이름들 향상해 천 배 정도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agi 범용 인공지능의 능력은 gpu와 hbm 사이의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범세계적인 경쟁의 핵심은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얼마나 여러분들 소위 정보의 유통속도를 높이고 정보의 유통량을 증가시킬 것인가 그거를 두고 여러분들 치열하게 지금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gpu 그래픽 처리 장치는 빨리 계산하는데 그 결과를 메모리 반도체에 보내 읽고 저장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금 병목현상이라고 그렇게 하죠. 정보 병목현상. gpu를 그래픽 처리 장치를 백화점 메모리를 아파트에 비유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백화점에 동선이 잘 설계돼 쇼핑을 신속히 끝냈다고 하더라도 집까지 가는 길이 막히고 엘리베이터까지 고장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여러분께서 오픈 ai 사이가 만든 채치 pt를 사용해 보게 되면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내놓을 때 한 단어 한 문장씩 그렇게 답이 뜨는데 이것은 시간의 지체가 gpu와 메모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원인이 추정된다. 첨단 메모리인 hbm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의 데이터 송신 수신 속도를 대폭 개선한 것이라면 그래서 hbm이 agi 시대 범용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반도체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베이스 로직 다이도 개선하고 베이스 로직 다이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즉청 기존에 4단 현재 8단 그리고 이제 앞으로 12단 하반기부터 12단짜리 여러분들 4세대 모듈이 나오죠. 그 다음에 16단 32단 쪽으로 고대 역풍 메모리도 계속 여러분들 저장 공간이 커지고 동시에 cpu나 gpu의 능력도 지금보다 여러분들 수백배 수천 배 정도 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데이터 병목 형상을 처리할 수 있는데 hbm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와 연결되는 선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고속도로를 치면 차선 확장 이다. 현재 쓰이는 hbm3e 4세대는 차선 혹은 핀이 1024개인데 고속도로가 이러면 1224개가 8층의 위로부터 밑으로 이러면 쫙 뚫어져 가지고 맨 밑에 베이스 라이크가 연결되는 거죠. 차선입니다. 차선. 그 사이에 범퍼 기능을 하는 것은 인터체인저 기능을 하는 것이고 차선을 달리는 버스 또한 지금이 1층 버스라면 2층 3층 버스가 달리게 된다. 같은 차선은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hbm은 메모리 소자를 쌓아 적층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각 층을 오고 하는 고속 엘리터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전문력으로 실리콘 관통 정극 tsb true silicon via라고 부른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현재 치열하게 개발 중인 메모리 hbm4 5세대는 gpu와 연결선 개수가 기존의 1024개에서 2배인 2048개로 2배로 증가되니까 고속도로 차선이 5세대 고대 육봉 메모리에서 2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d램을 쌓는 층수는 최고 16층까지 높아질 것이다. 지금은 8층 하반기 12층 2025년도 여러분들 상용화되는 hbm4 5세대 고대 육봉 메모리는 16층까지 적정 16층의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이다. 가장 주목해야 될 변화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하게 공부해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고대 역봉 메모리의 hbm4 맨 아래에 설치된 베이스 다이 베이스 로직 다이라는 반도체다. 전통적으로 베이스 로직 다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쌓아올린 메모리 반대체를 제어하는 기능만 수행했는데 이것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김정호 교수님이 하시는 주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hbm이 아파트고 백화점 격인 gpu와 왕복하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hm4는 아예 5세대 고대 육봉 메모리는 아파트 일정에 상가를 넣은 주상복합 건물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소위 아파트를 쌓아올린 고대 육봉 메모리의 코어 다이 메모리 반도체 칩 하단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가 바뀌는 것이 바로 베이스 로직 다이가 메모리 반대체가 큰 변신을 하게 됐다. 1층 상가에는 일종의 고속버스 터미널과 비슷한 통신 내로가 들어있어서 2048 차선으로 버스를 얹히지 않게 출발시키는데 성격격인 데이터는 앞서 언급한 실리콘 관통 정극이라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서대로 내려와서 베이스 다이에서 질 수 있게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로 출발한다. hm4 5세대 고역평 메모리는 베이스 로직 다이의 gpu에 수행하는 계산 기능도 설치한다. 멀리 있는 gpu까지 달려올 필요 없이 웬만한 계산은 가까운 일정 상가에 처리하는 목적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적게 걸린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메모리 분야하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인 gpu와의 이걸 얼마나 가깝게 여러분들 위치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 hbm의 고속도로 폭을 얼마나 넓힐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이 여러분들 메모리 저장능 공간을 확장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베이스 로직 다이가 변신을 해 가지고 굳이 gpu 그래픽 처리 장착에 갔다 올 필요 없이 여기서 웬만한 계산은 다 마치게끔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하나인 베이스 로직 다이가 변신을 하게 됐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그런 김종호 박사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모든 일반 인공지능의 학습과 생성 시간을 줄이게 한 노력이다.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다른 gpu와의 통신회료 영상시료 신호 처리 기능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거의 gpu급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그동안은 베이스 로직 다이라는 것이 위에 메모리 반도체의 제어 기능만 하다가 이제는 gpu 기능도 일부 수용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의 일부를 맞춤형으로 여러분들 여기다 다 탑재를 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gpu급으로 이렇게 변신을 해 나가는 그런 변화가 바로 2025년부터 상용화되는 고대 역풍 메모리 5세대 hbm4 그 모델에서 이제 선을 보이게 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가 변신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 제품을 누가 제작할 것인가 질문이 남는데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에서 제작할 수가 있다. 그건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하는 거죠. 그러나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부서가 없기 때문에 대만 tsmc 대만 반도체 공정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주요 고객인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반도체 tsmc 그리고 고대 역풍 메모리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개발 단계부터 해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독자 노선 을 걷고 sk하이닉스는 주 고객인 엔비디아하고 대만 반도체하고 하이닉스와 힘을 합쳐가 여러분들 그렇게 공동전선을 펼치는 그 다음이 또 메모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hbm은 1층에 베이스 다이가 설치됨으로써 ai 가속기로 변신한다. 여러분 ai 가속기라는 것은 ai 슈퍼컴퓨터 ai 서버의 전 단계로써 ai 가속기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모리 기능인 고대 역풍 메모리의 hbm이 결합된 것을 우리가 ai 가속기 ai 엑셀레이터 라고 하고 그것이 비싸고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ai에 특화된 npu 신경망 처리 장치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휴대용에 소요되는 ddr이든가 여러분들 그런 hbm이 아닌 또 다른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과 같은 회사들은 마하일이라는 그런 그리고 한국의 많은 사피온이라든지 리벨리온이라는 그런 회사가 npu 중심에 ai 가속기를 지금 내놓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면 이제 그러면 ai 가속기가 여러분들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다가 cpu하고 여러분 랜드 플래시가 더해지게 되면 명시를 상부한 컴퓨터가 되는 거죠. ai 슈퍼컴이 탄생한 것이고 그걸 수천 대 수만 대를 여러분 다 연결하게 되면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들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김정우 박사님이 물론 업계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일반인들이 반도체를 상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우 박사님이 하도 설명을 쉽게 잘해 주시는 그래서 제가 이분 칼럼이 나오면 어김없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셈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메모리 강국인 한국의 삼성전자 xk 하이닉스는 위기이자 기회다. hbm은 더 이상 표준화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주문하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설계가 바뀐다. 이를 맞춤 제작 반도체 카스터마이저드 칩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고객에 대응하는 맞춤 설계 제작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해야 된다. 기존 메모리 산업의 문화와 생태계와는 달라진다. 범용 메모리 칩을 만들어서 그냥 대량으로 시장에 판매하던 그런 데서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의 두 개 회사가 주문자가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뭡니까? 그 스펙을 맞추어 가지라면 공급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이런 로직다이, 베이스 로직다이. 베이스 로직다이는 고객사들이 gpu 기능과 같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능을 여기다 탑재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는 이제 카스터마이드된 칩, 주문형 반도체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것이 한국의 양대 두 회사의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런 용어인 거죠. 그런 용어를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오늘 여기 한 것처럼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보신 것처럼 베이스다이의 gpu에 수행하던 계산 기능까지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분야에 혹시 정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제 금광으로 따지게 되면 일종의 청바지 장사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잘 아는 d램, 그 다음 낸드 플래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로직 반도체죠. cpu, 중앙정보처리장치, gpu, 그래픽처리장치, npu, 신경망처리장치, 그 다음 asrc, 주문, 주문 이렇게 고객 주문형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제가 부원하니까 베이스 다이를 한 번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 김종호 박사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맞춤형 메모리라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베이스 로직 다이. 그래서 이제 한 번 찾아봤습니다. 베이스 로직 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 이게 메모리 반도체고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인데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같은 회사는 여기에 절대 강자고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플레이어인데 이 로직 다이가 전통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영역인 gpu의 기능까지 일부를 흡수하고 또 고객마다 주문을 할 때 베이스 로직 다이의 이런 기능을 탑재시켜달라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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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